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자,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1번부터 갑니다. 1번! 아니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자, 1번! 가문화조사보고서인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대에 창장강하류입니다. 창장강하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어. 이거 뭐야? 신석기야 일단. 그죠? 창장강하류가 나왔어요. 나무로 만든 고상가옥 나왔죠? 고상가옥, 벽시, 간석기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거 신석기 시대 때 허무도 문화겠구나. 허무도 문화인지 파악할 수 있죠. 왜요? 창장강하류에 있으니까. 또한 고상가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상가옥 뭐야? 바닥으로부터 지면을 올려가지고 만든다. 즉, 바닥이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을 통해서 바닥을 높여요. 높여, 지금 이상하다. 끼울었네.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제 집 짓는, 왜 이렇게 끼울었네? 집 짓는 거 아니야. 그죠? 왜? 습기와 벌레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허무도 문화입니다. 자, 그럼 허무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돼지 그림, 돼지 그림, 돼지 그림. 정답 3번입니다. 그죠? 돼지잖아, 돼지. 돼지. 자, 1번. 비파양동검인의 우리나라 청동기. 이거는 중원지역의 청동기. 이거는 V라인인의 V. 해서 이거는 신석기.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반도. 이거는 동탁. 일본이죠? 일본 야유의 시대. 보시면 되겠다.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중국 역사에는 국가 이름이 한글로 동그라미. 한글로 동그라미가 아니고 뭐라고 빈칸이야. 이렇게 표기되는 나라가 많던데 어떤 나라가 있나요? 해서 5나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5나라를 멸망시켰대. 위촉 5나라야. 즉, 여기서 얘기하는 삼국시대는 위나라, 총나라, 5나라입니다. 위촉을 멸망시킨 진나라가 있죠? 다음. 수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남조의 마지막 나라. 남조. 송, 재, 양, 진. 또 진나라. 왜 진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한자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진나라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나라는 시왕제의 진나라 얘기하는 거잖아. 정답은 시왕제의 진나라. 어디 갔어? 전국시대 분열을 통일한 나라가 있어요. 요건데. 시왕제의 진나라가 한문으로 쓰면 우리 한문식은 아니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요요요요.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있었던 이때 진나라 뭐라고 써? 쯤, 진. 제가 쯤이라고 하죠. 쯤. 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 쯤. 밑에 마지막 진나라 뭐라고 어떻게 쓰는데? 진나라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한문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 있는 쯤, 진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참 좋다라고 제가 수업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3번이었다.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번. 오답풀이 해볼까?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을 맺은 나라가 있었어요. 자, 송나라랑 전연의 맹약이 나왔어. 거란이죠? 거란의 나라 이름 요나라입니다. 2번.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남비의 시랑. 그리고 고조선 얘기하면 되겠다. 고조선. 다음. 4번. 왜 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대요. 왜 노국의 왕이 조공 갖다 바치니까? 책봉해줬죠. 누가? 후한의 광무제가. 뭐라고? 한위노공왕이라고. 이게 몇 세기야? 1세기야. 어떤 키워드 딱 나오면 바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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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와야 되는 게 있어. 다음. 5번. 온조 집단이 한강유역에 세운 나라다. 온조가 세웠대요. 어떤 나라야? 한강유역에. 백제가 되겠죠. 백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자, 미추친 그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어려서부터 불국토를 그리워하던 그는 사회가 평온하고 변경의 치한도 유지되던 태종치세. 태종치세 때. 태종이 집권하고 있던 그 당시에 먼 여행길을 떠났대. 험한 길을 넘으면서도 비도로서 인도에. 아, 인도까지 갔구나. 자, 여러 해가 지나서 많은 불쌍과 불경을 가지고 고구로 돌아와서 태종을 아련했다. 아, 태종 때 인도 갔다가 이런 거 가지고 왔구나. 누군지 이제 머릿속이 좀 떠오르죠. 게다가 그가 기억하는 이 역.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이, 뭐 낯선 거죠. 낯선 지역의 모습이 책으로 편성되었으니 대당서역기. 이 사람 누구야? 당나라 현장이야. 당나라 현장 뭐 했는데? 대당서역기, 대한탑, 당현종치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하는 서유기의 롤모델.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장입니다. 대한탑 정답 2번. 또 물어봐야지. 몇 세기인데? 7세기야. 그럼 당태중 몇 세기야? 7세기야. 1번. 도다이사 창건 목적을 정리한다. 도다이사. 8세기. 누가 만들었니? 1번에. 쇼모천왕이 만들었죠. 그죠? 쇼모천왕. 다음. 3번. 1번에 계율이 전해진 과정. 1번에 계율 전파한 사람 누군데? 8세기. 어, 안 보여. 어, 계율 전파야. 안 보여. 누구야? 감진. 그죠? 감진. 눈, 눈 멀었다. 그래서 이 감진이 여기 있는, 어디 갔어? 도다이사 대불 개환식에 참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4번. 불국사 3층 석탑의 건축 특징을 찾아본다. 자, 불국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몇 세기 때 만들었게? 신라에서 만들었잖아. 신라 중대 전성기 8세기 때입니다. 8세기. 다음. 윈강석굴 사원의 대불을 조성한 의도를 조사한다. 이거 북위에서 만들었죠? 북위. 몇 세기? 북위 나오면 5세기야. 3개까지 같이 봐. 불교사 공부할 때 세기까지 바로 그냥 연결 지어서 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었다.